업그레이드! 업그레이드! 정답! 정답! 박스! 뭐라고요? 뭐라고요? 형님 잘했어! 하이파이브! 잘했어! 근데 왜 운이 형은 안 와? 그러게... 그거 하느라 먹질이야 먹질! 가문의 먹질! 정윤아! 오늘 네 생일인데 늦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의미있게 꽃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아 불길 바란다 하하... 내 생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말이지 어쨌든 축하하고 빨리 갈게 이거 뭐야? 오! 잘한다! 이거는? 뭐야? 잘한다! 진짜 귀엽다 이건 뭐래? 이거 사진이 나간거야 봐봐! 와 오 나 저 죄송한데 카메라 잠시만 꺼주시면 안 돼요? 카메라 잠시만 꺼주시면 안 돼요? 카메라 안 꺼도 돼? 조용히 형 잠시만 이쪽으로 이거 내려놓고 어둠의 재꽃만 걸고 칭찬한데? 아니 이게 누구신가? 아니 이게 누구야? 꼬이고 깜찍하고 예쁘고 창고하고 자 선물 선물 축하하라고 할 뻔했어 생일 축하해 너 이거 내가 꽃 특별히 19송이 했어 꽃을 남자한테 봤고 21년 살았는데 꽃은 남자한테 처음 봤네 19송이 했다 19송이 이유가 있어 왜? 넌 21살 내가 반대해 이거 뭘까?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아 진짜? 바꿔다 이게 뭘까? 나 지금 휴대폰이 살짝 고장 났는데 고마워 아 나 꽃받았다 휴대폰한테 아 나 꽃받았다 휴대폰이한테 아 이게 왜 이래? 비꼬아야겠다 뭐야 이게 뭐예요? 원이 형 연습도 갔다 왔는데 뮤지컬한테 부탁합니다 휴대폰이 형 휴대폰이 형 휴대폰이 형 휴대폰이 형 와 대박 대박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편지 읽고 아 편지 읽고 감동 먹었습니다 심지어 팬도 잘 안 나왔어 와 나 진심이고 파이팅 와 감동이에요 와 뮤지컬 노래도 안 물러지고 뮤지컬 하나 보여주시죠 난 네가 싫었어 난 형이 싫었어 안 그렇게? 자 내가 이제 장미 것도 받았고요 네 그래 향수는 못 받았는데 그런 건데 남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향수 향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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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환경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땅콩과 카라멜을 접목하는데 과자가 이렇게 엉말렸잖아. 어, 형수 됐어. 키스 해 줄 사람? 유근아! 뽀뽀. 안 돼, 유근아. 이번엔 키스야. 뽀뽀. 키스랑은 다르다. 뽀뽀. 뽀뽀. 기대했어. 소원하게. 와, 사연이. 와,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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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고마워. 잘했어, 요근이 여기. 이런 기분이구나. 자, 고현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자. 생일 축하합니다. 끝났지 않았어요. 다섯 번 불러주자. 다섯 번 불러주자. 고마워. 나만 고마운 거지? 고마워. 아, 간지러워. 간지러워. 난 고마워. 고맙다고. 아, 예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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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도 사랑해요. I love you. 다 같이 동현이 형을 감싸고. 할 게 있잖아. 감싸고. 우리가 간다. 우리가. 김홍아. 일곱 날 눌러. 우리가 오늘은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, 넷. 우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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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에. concluded. 어후 이 분이 저거는 어디서 왔다 이렇게 하는거는? 루야 이렇게 손 벌리고 이곳에 우리가 야경을 보러 왔다고? 야경 야경 어? 어? 말이잖아? 자자 이거 놔 어?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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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 저는 도대체 안 온 상태예요 우리 이렇게 야경도 보는데 근데 뭔가 추억을 남겨야 할 것 같아. 짠! 오, 좋아, 좋아. 간다. 여기다 불을 붙여, 여기다. 좋아, 나도. 이거는 처음만 어렵다고, 처음만. 와, 이런 거 또 어디서 가야 될 것 같아. 이거 또 준비했지? 하나 있어, 이거. 스토즈. 딴따딴. 딴따따따. 딴따따따. 수맥. 이 종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. 수맥이 흐르고 있어요. 수맥이 흐르고 있어요. 이 아이는 인감치 않구나. 이거, 이거, 이런 거 안 돼요? L.O.V. 이게 뭐죠? L.O.V. 같습니까? 이렇게 하죠. 이게 뭐 같아? 이거, 이게 뭘까? 어? 텐터키. 텐터키. 텐터키? 네, 네, 네. 이것은 바로 이제 저희. 이게, 이게 우리의 타임 캡슐이야. 조현이 형이 지금 면 캡슐. 다단. 바보적팬. 야, 그래도 추억이 다. 오, 야, 이거 좀 써. 이건 오늘 키가 만든 티셔츠. 포절 티셔츠. 대박. 포절 티셔츠. 이거 내가 먼저 낸 아이디였는데, 표절에서 1등 했지. 뭐야? 포절 티셔츠. 조현이 형. 야야, 우리 다 같이. 댄스. 이걸 보여주자. 하나, 둘, 셋. I gotta dance. 아, 너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, 맘? 카우다, 카우. 단단단단단단단. 단단단단단. 우와, 이거 진끈다. 진끈다. 아, 이거. 이거, 이거. 야. 안 되는 미륵방울. 예. 그래. 이게, 이게 유분이 머리 안 자른다고 찡찡거렸을 때. 맞아. 제가 반복했던. 하지만. 하지만. 저도 못 잡았지. 나 줘. 나 줘. 나 줘. 머리 자르면 잡아줄게. 자를까? 응? 정신이 어디다? 혜민아. 이런 걸 잘했어. 하하하하. 이거 봐. 혜민아. 혜민아. 혜민이 있어. 혜민이 있어? 안 춥네? 하하하하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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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거. 사진 닝네. 사진. 사진. 잘의 한국어. 오, 네. 우리, 링링도. 링링, 하나, 둘, 셋, 넷, 링. 뱅링, 닝도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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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닝. 스미루완 화보여완 하나 둘 셋